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아모레퍼시픽이구요. 전문코드는 09043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5일 오전 10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피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뒤에 흐름이 조금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끌어올렸다가도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밑에 꼬리를 이제 먹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겠고 그러면서 여기 23만원 22만원 이 구간까지도 빠지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대략적으로 22만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딱 22만원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좀 24만원대로 좀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들 전체적인 흐름이 경기 민감주 뭐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 항공주라던가 뭐 카지노 뭐 이런 것들 관광 레저 요쪽들 여행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추세를 바꿨습니다. 추세가 전환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너무나도 이제 뭐 거의 끝에까지 많이 왔고 확진자 수도 많이 늘었고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뭐 많이 적응은 되었죠. 많이 적응은 되었고 이제 이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요거에 대한 발표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런 경구형 치료제 코로나 경구형 치료제 입으로 먹는 알약 치료제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현재 머크, MSD랑 로슈, 화이자 등등 이렇게 3개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 결과가 이르면 9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쪽 아무래도 이제 그 확산세가 굉장히 약했을 때 코로나 확산세가 약해가지고 그럴 때는 백신이 중요했던 부분이죠. 백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걸리기 전에 예방으로 맞는 부분인데 지금 워낙에 워낙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고 나서도 또 엄청나게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백신 맞고도 또 걸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치료제, 걸린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구형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 코로나는 약간 감기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여기서 경기 민감주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라던가 혹은 여행주, 카지노, 항공주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티웨이 항공 이런 것도 있고요. 추세를 다 돌렸습니다. GKL 뭐 이런 거 이제 카지노 쪽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바닥 짚고서 이제 좀 돌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모레, 뭐 아모레시, 아모레퍼시픽 그룹이죠. 마찬가지로 뭐 아모레퍼시픽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똑같이 이 화장품 쪽도 어느 정도 좀 돌리지 않았나 약간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좀 시장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추세를 어느 정도 좀 꺾어주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고 물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 상황이 경기 상황이 이제 좀 추세가 돌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화장품 쪽 코로나 피해주 쪽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어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국인 최근에 많이 팔다가 오늘 약간 매수로 잡히긴 하고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팔다가 최근 한 이틀 정도 들어왔던 부분인데 오늘 매수로 약간 잡히고 있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외국 창구 매수로 잡히고 있고 프로그램이 좀 매도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모건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뿐이고 그래서 뭐 오늘도 매도로 잡힐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인 이 섹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저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좀 거의 다 추세를 돌리는 듯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이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 전에도 한번 그런 식으로 돌렸다가 다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서 다시 또 또 거리두기 격상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다시 빠졌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치료제죠. 치료제.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감기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11선 위로 다시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 되겠고 최근에 계속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이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조금 꺾어줬어요. 좀 꺾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좀 꺾어준 부분이 있겠고 오늘 23만원 이상으로 완전히 좀 올라서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조금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21선 부분까지도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약간 코로나 피해주 쪽을 한 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으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으로도 이번 주 좀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조정 나왔던 거 다 회복을 하고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주선 여기를 깨고서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노려보고 있어요. 이번 주. 이번 주는 이제 내일 마지막이죠. 내일 금요일 마지막인데 내일까지 제대로 마감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이제 240주선 위로 올라가 주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큰 은봉 이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빠졌던 지난주를 다 회복을 하면서 이 은봉을 잡아먹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당히 이 매물을 다 잡아먹었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올라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23만 5천원 이상까지 자 월봉 같은 경우 월봉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다가 최근에 뭐 2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좀 여러가지 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뭐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좀 많이 또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22만원 바닥 잡고서 이제 올라가주고 있는 흐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으로도 이 은봉을 먹는 요런 상승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강력한 상승이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24만원대가 또다시 좀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24만원대가 저항으로 또 자유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만원대도 다시 뚫을 때 좀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보시피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추세를 조금 바꿔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지켜보실만 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정도 다 빠졌다. 2분기 실적 그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되겠고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라던가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도 완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 코로나 자체가 코로나 자체가 약간 감기급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경각심이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시픽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장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여기 위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장전에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브리핑이라던가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런 예상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전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이제 9시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1차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좀 단타로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타 좀 참고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메뉴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렇게 모바일 버전, PC 버전으로 출시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테마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테마 강도라던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테마주 매매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AP2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